스키블드 스키블드가 오도록 하자 에이아치 느낌으로 말이 거대말밖에 없어서 거대말이 세대인 건가 내구도 만빵에 빛의 활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빛의 활이고요 가논는 전신을 온엔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공격도 안 할 수 있을까요? 그나저나... 과녁 맞추기 게임이라 과녁이 나타나야 맞출 수 있어 옆에다가 나타났네 아 근데 왜 폭탄 화살이야 화살을 안 봤었구나 세대 맞추고 반대쪽도 있겠지 속폭가? 손보? 손보가 없어서 말이 느리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일반발두보다 빠르긴 한데 돌아가는 시간이 꽤 걸리네 어딨어? 없어? 저에게도 안 돼서 그건 알고 있는데 또 어디 맞춰야 되나요? 맞출 곳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머리 쪽에 나오면 나중에 점프해가지고 맞춰야됩니다 너무 빨리 맞춰서 어? 배 쪽이네요 밟퀵은 죽을 거 같은데 이마에 이제 나오는 건가 어? 리스크! 린큐! 린큐! 가논이! 가논이! 오오 자, 뭐 우리 쪽에 열렸을 땐 어쩌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됐대 요렇게 사라지거든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점프에서 그 사이에 끝났네요 야속도 사실 금방 깰 수 있었는데 지도 뭐 좀 늦어진 감이 있긴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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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멸하는 건가요? 가논 토벌이 끝났습니다. 100년만에 나오신 거 치고 하나도 안 늙었네요. 100년만에 나오신 거 치고 하나도 안 늙었네요. 100년만에 나오신 거 치고 하나도 안 늙었네요. 사당 하나씩 깨면 될 거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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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